안녕하세요 하늘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원숭이떼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공수들이 나올까 이제 제가 여쭙고 싶네요 원숭이떼 하반기는 이성 간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직장내에 누군가 직장내에 모든 인간관계가 얽혀져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성 나와 성이 다른 근데 그 사람들의 말에 있는 그대로의 말에 넘어가지 마라 그 사람들은 내 속을 보이지 않아 나 거짓으로 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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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쁘다 그러지 근데 아니야 속으로 녹을 하고 있어 믿으면 안 되는 거에요 응 믿으면 안 돼 보이는 그대로 믿으면 안 돼 내뱉는 들리는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결혼하신 분은 이현수도 들어와요 이현수도 있고 배우자 좀 바람이 불어서 가정을 좀 버릴 수도 있고 가정을 좀 버리게 되면서 금전으로도 좀 치고 들어와 배우자 간에도 우리가 금전거리는 조금 잘 챙겨야 될 거 같아 왜요? 배우자가 들고 나를 수도 있어 그게 올해 하반기는 원숭이떼가 안 좋아 아이고요 운이 좋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든지 이성 간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의 속내가 다 따로 있어 따로 놀아 마음과 행동은 다 따로 놀아 새로운 인연자를 만난다 그래도 네 아 외롭다고 만나잖아 네 한순간이야 거기에 혹하지마 혹하는 순간 배신당해 금방 돌아서 이번에는 이성을 되게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이성 조심해야 돼 그럼 동서는 괜찮아요? 응 동서는 괜찮아 동서는 나를 그렇게 뒤통수 칠 일은 없어 이번 하반기는 여자 남자를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서 운, 매매 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매매 어디 보자 큰돈은 못 진다 그래 손해보고 가야 되는 건가요? 응 그치 몇 월쯤에 그나마 문서를 좀 잡거나 운이 좀 들어오나요? 10월? 10월? 네 팔려던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10월달에 좀 하는 게 좋아 응 근데 요즘 경기가 네 이러니만큼 네 순간적인 결정도 잘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돈이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네 앞으로 향후를 좀 내다보는 게 좋을 거야 음 이번 운때가 그렇게 썩 대박 운세 이런 건 아닌가봐요 안 좋지 자 그러면 이번에 뭐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야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어려워 아 그러세요? 응 하반기에도요? 응 올해 하반기 좀 많이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괜찮아지거나 언제쯤 좀 괜찮아질까요? 9월달? 9월달 좀 빛이 보인다 그래 근데 그 빛도 잠깐인 거야 반짝 반짝? 응 그러면 좀 어떻게 하면 좀 운이 좀 좋아질까 이런 팁이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팁? 응 움직여야 돼 발빠르게 네 눈치껏 음 좀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 눈치가 빨아서 조금 열심히 돌아다니면 네 잡을 것도 좀 잡아 아 한 곳에 뭐 물으면 안 돼?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건가요? 어 사람마다 다르지 응 태어난 날이 있듯이 사람마다 다 들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찍고 넘어야 될 건 이성 조심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금전운 금전운? 네 금전운을 볼까요 금전운 봐주세요 금전운 금전운 고만고만하게 흘러가 고만고만하게요? 음 그래도 뭐 손해보고나 이러진 않나봐요 바보같이 불면 손해를 보지 급하다고 네 뛰어가면 안 돼 또 넘어져 또 넘어져요 돌구리에 넘어져 몇 월쯤에 좀 조심을 해야 될걸요 8월달 8월달쯤 조심해 매우 조심해 자 그러면 이번에 금전운 뿐만 아니라 이동수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동수는 어느 쪽으로 좀 괜찮아졌나요? 아 이동은 동서쪽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좋다 음 은서를 잡을 수도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운 부탁드릴게요 건강운 건강 개침을 많이 하는데 아 목쪽인가요? 어 담배 피시는 분은 담배를 좀 어 좀 이쪽으로 갑상선 좀 조심하셔야 될거 같아요 아 장기침이 좀 많이 나와 아 사고수 생각 사고수? 네 크게는 없어 음 사고수는 크게는 없어 걱정할건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로 원숭이띠 하반기운세 하늘아시아와 함께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